4번도 4-11페이지 보면 하단에 공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자, 무조건 원가관료에게는 그림을 못 그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한국은 플라스틱 의자를 생산하고 있고 한 가지 디자인이 조금씩 변형한 제품 의자는 표준, 고급, 최고급형이다. 회사는 4가지 공정이 있는데 플라스틱판은 압축 공정에서 생산된다. 성형 공정에서는 플라스틱판을 붙이고 의자와 다리를 만든다. 자, 밑줄. 표준형 의자는 이 작업 공정이 끝난 직후 판매된다. 그렇죠? 어디까지만 진행돼서 성형까지만. 자, 밑줄. 다듬기에서는 팔걸이를 붙여서 표준 최고급형을 만들며 의자의 모서리 부분이 다듬어진다. 자, 밑줄. 최고급형만 마무리를 거친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공정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쉽지 않아요. 연습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리는 게. 자, 원가 자료 보니까 1번 자료. 자, 5월 중 생산과 발생된 직접 재료원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있죠. 지금 1번 자료는 직접비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표준형은 72,000원 더하기 23,000원 하니까 96,000원이고 직접비가. 고급형은 57,000원. 최고급형은 5만원 됐다라는 거죠. 이건 직접비급되는 공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신 가공비는 압축성형 다듬기 마무리죠. 우린 예로 어때요?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이 방식은 똑같아야 돼. 풀이 방식은 똑같아야 돼요. 지금 최종 원가 짓기 대상은 뭐예요? 표준형, 고급형, 최고급형이죠. 표준, 고급, 최고급. ABC 되는 거죠. ABC. 제일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챕터 비율의 풀이 방식이 다 달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직접비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자료에서. 얼마? 표준형은 96,000원. 고급형은 57,000원. 최고급은 5만원. 됐죠? 된 거예요. 그다음에 공통비가 바로 뭐예요? 양가로 2번 자료의 가공비가 공통비죠. 그런데 이 가공 과정이 부문이 몇 개? 네 개랍니다, 네 개. 그렇죠? 네 개 쪼개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부문 보니까 압축, 성형, 다듬기, 마무리래요, 마무리. 지금 원가도 각각 구분돼 있죠? 원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압축은? 269,500. 그다음에 13200. 44,000원, 15,000원. 만약에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공장 전체 배부다라고 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제조간접비 아니구나. 왜 그렇지? 만약에 이 문제가 공장 전체 배부 기준을 따른다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전체 원가 합회에서 하나의 배부 기준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문별 배부 기준은 따른다라고 하면 이제 부문별로 별도의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이 금액들을 어떻게 쪼개 줄 건지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봐? 배부 기준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 배부 기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가 뭐가 배부 기준일까? 양가로 1번에 바로 위에 문단을 보세요. 양가로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밑줄. 생산된 모든 제품은 각 공정 내에서 동일한 단계를 거친다. 이게 바로 배부 기준이라고. 뭘로 나눠요? 생산 수량으로 나누다. 그런 얘기예요. 생산 수량으로.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압축 공정에서는 몇 개가 진행된 거예요? 11,000개죠. 나누기 11,000개 하면 어때요? 한 개당 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향은 얘도 11,000개가 진행이 됐죠? 한 개당 원가 나올 거고. 다듬기는 고급, 최고급만 몇 개? 5,000개. 마무리도 몇 개? 5,000개죠. 각각 계산해 보니까 얘는 2,000개. 단가 계산해 보니까 24.5, 12. 24.5, 12. 가 되고 그 다음에 다듬기 마무리는 13.821 이걸 굳이 표현하면 예를 들어 뭐라고 그러냐면 혼합원가 계산을 표현하긴 해요 우리 문제 어디를 보더라도 혼합원가 계산은 말이 안 나오거든 우리 기본서에서는 혼합원가라는 표현을 써요 문제에서는 안 나와 왜? 혼합원가는 학자들이 만든 얘기예요 그냥 만든 얘기 예를 보니까 직접비는 바로 추적해 주고 보니까 가공비는 어때요? 수량으로 나눠주네 그럼 직접비는 개별원가 계산을 따르는 것 같고 가공비는 종합원가 계산 성격을 띄기 때문에 묶어서 혼합이라고 하자 부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때요? 문제에서 찾아야 된다고 결국에 압축공정에서의 배부율이 얼마예요? 24.5가 되는 거고 성형에서 배부율은 12가 되는 거고 다듬기는 13.8 마무리는 21원 되는 거죠 그러면 배부 기준만 곱해주면 되죠? 여기는 얼마? 곱하기 6,000개 곱하기 6,000개 해주면 되고 표준형은 두 공정밖에 안 거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끝났고 고급은 어디까지 가요? 다듬기까지 가죠 몇 개가? 3,000개가 곱하기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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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은 마무리까지 가니까 곱하기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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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얼마나 쉬워 사실 우리 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 보면 표준형은 31만 5,000원 고급형은 20만 7,900 그 다음에 최고급은 19만 2,600 됐어요? 자 그럼 이 공정 보시고 보세요 어설프죠 공정이 뭐가 어설프요? 제공품이 없는 공정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렇죠? 제공품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고민할 게 없죠? 자 바로 물음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사실 있어도 뭐라고 돼 있어요? 6월 말에 제공품으로 천 단위의 고급형 의자가 있대요 얘가 어디에 멈춰 있냐면 다듬기 공정 60%에 멈춰 있대요 자 고급형이 얘가 지금 얘가 다듬기에 천 단위가 60%에 멈춰 있대요 원고 얼마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보세요 재료비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또 뭐가 들어가 얘 들어갈 거 아니야 얘도 들어가고 얘는 얼마만큼 60%만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현재 고급형이 60% 진행되어 있는데 얼마냐 재료비는 얼마야 재료비는 자 지금 9만 5천 원이 삼천 5만 7천 원이 지금 3천 개에 대한 재료비죠? 한 개당 재료비는 3천 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19원 나온다고 그러면 재료비는 19원 곱하기 천 단위 하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압식 공정 얼마 하고 있으면 배부율이 24.5원이라면서요 24.5원 곱하기 천 단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형 공정도 100% 다 진행이 됐겠죠 얼마? 12원 곱하기 천 단위 하면 되고 다듬기는 몇 퍼센트만 60%니까 다듬기는 자 배부율은 13.8원인데 천 단위의 몇 퍼센트 60%만 해주면 되죠 얘는 해당 사항이 6만 3천 7백 8십 원 기본적인 논리만 알면 다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 귀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요거를 일명 혼합원가 계산이라고도 해요 혼합원가 계산